02638-3999번, 문자 1668-2838번, 모두 다 무료인 곳이니까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계속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린이가 아닌 성인분들을 위한 보험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성인분들도 굉장히 저렴하고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서요? 네, 그래서 무예지 성인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 어린이보험과 생품구조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. 하지만 할인율 측면에서는 최대 30%까지 저렴해진다는 거죠. 그래서 플랜 설명 바로 보여드릴게요. 먼저 우리 어린이보험에서는 최대 40%였잖아요. 우리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더 드셨잖아요. 그럼 3대 질망에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할인율에서 한 10% 정도 더 빠지신다고 보시면 돼요. 앞서서 어린이보험 만 30살까지죠? 지금 말씀드린 무예지 성인보험은 만 31살분들부터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31살부터 65세분들까지 준비가 가능하고요. 병력이 좀 많으신 분들은 무예지 성인보험을 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. 대체적으로 좀 건강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준비하는 보험이고 이 보험 또한 저희가 모든 보험사 다 비교를 해왔습니다.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보험사가 있는데 이 부분 이제 마지막에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 암진단비 최고 5천만 원까지 준비가 가능한데 감액기간이 없는 회사입니다. 앞서서 감액기간 제가 설명드렸듯이 암진단비를 준비를 하고 면책기간이 90일이 지난 다음에 91일째부터 보상을 하는데 1년이 넘어야지 보험사들은 내가 암진단비 천만 원 준비했다 100%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. 갑자기 아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면책기간이 지나고 91일째부터 암에 걸렸을 경우 내가 가입한 100% 진단비를 모두 다 보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감액기간이 유일하게 없고요. 마지막으로 납입면제 조건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보험 납입면제 조건 기억나실지 모를 수 있겠어요. 암하고 유사함, 유사함이 속겠죠. 성인보험에서는 유사함이 빠집니다. 왜냐하면 발병률이 높아지잖아요.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. 그래서 일반암만 납입면제 그 다음에 이대질환에서 아이들은 뇌혈관 허혈성인데 성인분들은 뇌졸증 급성신근경색 또한 말기간질환, 말기심부전증, 상해질병 80% 이상 후회자에게 겪으시면 보험료 납입 안 하고 남아있는 보장을 그대로 보장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성인분들도 이렇게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습니다. 이 보험 안에서 여러분들도 보험료 한번 절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. 이 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뒤에 정확하게 또 짚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이제 성인분들도 당연히 담보들 잘 챙겨나가셔야 되잖아요. 담보는 좀 어떨까요? 네, 담보들 같은 경우 기존의 어린이보험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하지만 가입금액 측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바로 말씀드리면 상해 후유장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기본계약인데 최소로 준비할 수 있고요. 상해사망이나 질병사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험료가 저렴한 건 질병사망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. 그 밑에 상해 입원일단과 중환자실, 의무적으로 들어가지면 중환자실을 선택하는 게 보험료를 조금 더 아끼실 수 있고요. 암진단비 최대 7천만 원이지만 비갱신형과 갱신형을 섞었을 때입니다. 그래서 되도록이면 45세 미만 분들 같은 경우 비갱신형 그냥 5천만 원으로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성인분들도 질병후유장애 3% 이상 담보가 준비가 가능하죠. 하지만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이런 환자분들은 준비를 못합니다. 그리고 이대질환 관련해서 진단비 1천만 원, 수술비 2천만 원, 추가적으로 뇌졸증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추가로 넣으실 수 있고요. 다음 장 보시면 성인분들은 수술할 일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. 그래서 질병수술비 해당 보험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34대, 64대 질병수술비가 있는데 모든 질병에 관련해서 740만 원, 1320만 원을 보상하는 게 아니라요. 중증질환인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질병수술비를 수술하셨을 때는 많은 금액을 보상하지만 이것보다 작은 질병, 경증질환 같은 경우는 차등, 적은 금액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장 보시면 이제 50대 되시면 대상포진이나 통풍 관련해서 진단비가 있는데 이 진단비를 드리는 회사는 지금 없습니다. 이 회사밖에 없다는 거죠. 최초 첫 번째만 보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상동맥, 심장팡마 이런 부분은 심장 관련된 수술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까지 다 같이 종합보험 형태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담보 알려드렸습니다. 사실 저도요. 평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작년에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저도 느꼈습니다. 보험의 필요성이 이렇게 크구나. 그런데 보험을 이왕이면 또 저렴하게 잘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 보험이 이 보험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보험료 어느 정도 저렴한 건지 이제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. 조석훈 전무관님, 어떨까요? 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험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. 그중에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좀 더 저렴한 성인 종합보험을 안내받아보자라는 거죠. 그런데 사실 보험사를 이렇게 비교를 하려고 하면 어디 포털사이트에 검색을 해도 자기 홍보글로 넘어가거나 회사 홈페이지로 넘어가지 이런 비교층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A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6만 천 원대가 되는데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만 원 넘게 비싸고요.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450만 원 그리고 185만 원까지 큰 차이가 나니까요. 정말 저렴한 회사들로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험료 비교 이렇게 저희가 또 꼼꼼히 도와드렸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셔서 준비 이어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종합보면은 이제 성인 보험도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건데 어느 정도로 또 절약할 수 있는지 이것까지 마지막으로 포인트로 좀 정리해 볼까요? 조석훈 총무관님. 네,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험과 그리고 무해지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이제 한 30%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30%나 훨씬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어디서 못 찾습니다. 이 안에서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. 오늘 이렇게 무해지로 어린이 보험과 성인 보험 좀 각각 만나봤습니다. 김현 전문가님,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보험의 핵심은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험이라는 이 상품에 관련해서 쉽게 접하다 보니까는 쉽게 많이들 가입을 하세요. 많이 알아보지도 않고. 근데 가입하는 형태를 봤을 때 거의 지인이나 친구, 친척을 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많이 믿고 계시는 거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모든 보험사를 다 비교를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면 다행이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예전에 가입하신 분들,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그 설계사분이 한 회사만 판매하는 분이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에서 각 보험사들마다 보험료를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. 지금 보험사들이 워낙 과열 경쟁으로 인해서 각자 장점을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. 그중에서 저희는 가장 저렴하고 보장 범위 넓은 회사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. 연락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. 특히나 지금 어린이분과 관련해서 문의가 또 폭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곧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2차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. 이 밖에도 이제 성인분들도 궁금증 있으시잖아요.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